1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해요. 오늘 하루 이야기 짧게 1분간 얘기하면 돼요.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면 돼요. 먼저 할게요. 네. 나는 오늘 아침에 베트남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시에 말리포 스케이트 공원에 가서 스케이트보드를 탔어요. 스케이트보드는 서핑 잘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2시쯤에는 형을 도와줬어요. 형이 바다에서 쓰는 부표 대나무를 잘랐는데 그 대나무를 트럭으로 날라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반쩡? 반 집? 반 집? 오, 30. 오, very good.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아, 네. 오늘은 아침에... 저는 세 번째, 저는 운동은 일어나맡. 저는 일어나맡. 저는 운동을 하다가, help, 일어나맡. 금Иzeit에도 일어나. 나는 일어나맡. 나는 일어나맡. 늦이 수월한 시간을 하는 시간을 일 hairs. 그러면, 10분간을 먹으러, 10분간을 마음을 먹으러, 나이уп습니다. 세 시간을 했다. 나는 일어나맡. 조용한 시간을 하는 시간을 공부하고, 나는 일어나맡. 이렇게 일어나맡을 halfway get 15분을 하다. 그리고 저녁때문에 1시간쯤 식사하여 다음 시간에 3시에서 10분을 쉬고 다음 시간에 5시에서 10분을 쉬고 40% 커피 마시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일하고 만약에 한국말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말로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연습해서 만약에 다양하게 잘 들을 수 있으면 한국말 대화 주제 정해서 얘기하면 돼요 아마도 티는 한국말 대화 가능은 할 텐데 조금 더 연습하고 한번 해봐요 근데 나는 아직 못해 왜 그래요? 단어 몰라서 단어도 모르고 아직 듣기 잘 안돼요 주제가 조금 많아지면 어려워요 단어도 모르고 네 혹시 지금 만약에 베트남 사람 만날 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뭐 짧은 거 간단한 건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향, 나이, 일, 취미 이런 거 정도는 아, 네네 기본, 기본, 오케이 오케이, 아, 도이세노야, 가우탱한? 네 이 사진은 내가 헤들보드를 타면서 바다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내가 헤들보드를 타면서 바다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 모트 내가 헤들보드를 타면서 바다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다 위에서 이 사진은 내가 헤들보드를 타면서 바다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내가 헤들보드를 타면서 바다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내가 헤들보드를 타면서 바다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 네, 거탱이요 네, 팅백 이 사진은 아, 네, 앞에서는 바다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나이 지배울샘이 dieses 사진은 지진다 palavra지 네. OK 네, 당신 biết ừ ừ trên đảo có một cái liều ừ ừ trên đảo có một có hai cái liều ừ trên đảo có một có hai cái liều ừ trên đảo có một có hai cái liều ừ trên đảo có hai cái liều 두 개의 텐트가 있습니다. 처음에서 레오 뭐예요? 두 개의 텐트? 텐트. 맞아요? 레오? 네. 오케이. 네. 오늘은 요거는 된 것 같아요. 이번에 프로덕트에 관한 거예요. 쌈팜 뭐예요? 단어. 단어 한번 얘기해봐요. 쌈팜? 쌈팜 네. 근데 레오는 천막. 천막? 텐트, 천막 비슷해요. 근데 보통 텐트라고 그래요. 텐트. 아 그래요? 텐트. 오케이. 텐트 얘기해봐요. 쌈팜. 단어 두.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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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화. 상화로. 제품. 제품. 이거 상인 아닌가? 상인. 마찬가지. 제품. 상화. 제품. 좀 모르겠어요. 네. 이거 같은 거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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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issue. anja burden. 이 hazardous.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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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halt. 제품. shirtvivisco. 제품. 제품. deinen태. 리kmett. 病. 거 کہ. inação iht이예요. Self. temperature. 所以. SEOócovic. 짤룽 뭐 했어요? 쿵친 네, 쿵친 쟤가 판매 가격 가격 중력 브랜드 상표 상표 바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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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간 보증기간 인진보증 인진보증 네 쟤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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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닉도 유틸리티 유틸리티가 하용 쟤닉 유틸리티 이거 진짜 잘 안해 동거이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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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go 쟤닉 그 정도가 아 자 뭐예요? 무게 정론 무게 수와 수 제품은 제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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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만들었대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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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수와 수 판로이 분류 분류 깜냣 이건 그냥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다른 말 뭐가 있을까? 깜냣은 뭐냐면 업데이트라다 설비를 보강하다 보강 단숫 이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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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표준 읽어주세요 이 상품은 상품이 품질이 좋아요 가격은 빠이장 살만해요 빠이장 이 상품은 좋은 품질과 적당한 가격 적절한 빠이장 적절한 가격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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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과 랩 맛 아주 좋게 아름답게 랩땡게 구아한 선반 가게에 전시되었어요 아주 예쁘게 전시됐어요 맛상라이 라 상품 포핀 nhất 중 구아항 구아항 라 가게 가게에 아주 인기 있는 상품이에요 맛상 이 아이템은 이 품목 이 품목은 포핀은 뭐에요? 인기 있는 포핀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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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핀 인기 인기 오케이 독행 종현이 이 품목은 이 품목이 는 항상 올라와있어요. 제공하다, 제공하다, 고객, 각항, 찰론, 품질 좋은 상품을 각항 고객에게 제공 하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오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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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기간은 이 상품에 옌만 강한 장점 강한 장점 장점 옌만 입니다 다 자나 동물의 상품 ness 남후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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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포장은 아주 예뻐서 착장 정말로 단바오 보증하다 확신하다 안전, 과정, 반추행은 운송입니다. 운송 중에서 안전한 것을 포장합니다. 상품 포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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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포장이였어 상품 포장입니다. 상품 포장입니다. 이 상품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상품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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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가게의 선물들은 다양하고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이 상품은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이 유명한 브랜드는 항상 고객에게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합니다. 장기 보증은 이 제품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제품의 포장은 운송 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훌륭하고 경고합니다. 이 제품의 디자인은 매우 독특하고 현대적입니다. 이 제품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와 무게는 포장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와 무게는 포장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국가에서 고품질 기준으로 생산되었습니다. 원산지 국가에서 고품질 기준으로 생산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디자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잠깐만요. 이거. 한국어 먼저. 내가 먼저 할게요. 네. 안녕 어떻게 지내? 안녕 잘 지내고 있어. 고마워 너는? 나도 잘 지내. 요즘 디자인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어. 너는 어떤 디자인을 좋아해? 나는 언제나 미니 멀리 좀... 디자인은 좋아해. 간큼하고 단순한 모습이 좋아. 그렇구나. 나는 빈티지 디자인에 더 관심이 있어. 그 레트로 분위기가 좋아 보여. 좋은 선택이야. 빈티지 디자인은 독특한 매력이 있어. 최근에 어떤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영하고 있어? 응. 방을 다시 디자인하고 있어. 그 방에 빈티지 요소를 몇 가지 넣어보려고 해. 그건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된 것 같아. 어떤 특정한 생이나 패턱은 사용한 게 확이야? 지구톤과 조그미 꽃무늬 패턴을 사용해 볼까 생각 중이야. 너는 현재 디자인 프로젝트 있어? 현재는 아니지만 내 거실은 재구상하고 싶어. 먼 미니 멀리 스프 스타일은 추구하고 싶어. 중립적인 색상과 간큼한 기구가 좋은 것 같아. 그건 정말 고급스러워 보일 것 같다. 도와줄 필요가 있으면 말해줘. 고마워. 감사해. 우리는 명망히 꽃 만나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해. 정말이야. 나는 항상 디자인 아이디어를 좋아해. 곧 계획을 세워 보자. 먼저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줄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줄까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싶어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좋아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싶어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좋아해. 혹시 디자인 아이디어를 좋아해? 네. 제가 좋아해. 제 серangan가 좋습니다 네, 지금 제 진술은 그리고 제 진술은 저세 오늘의 진술은 이 진술은 네, 제가 옆에 그리고 지금 그리고 어떤 일도 그리었나요? 그렇다면, 이 장면을 사용하는 특성의 특성은, 제가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장면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장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장면이 있는지,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디자인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디자인의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실력이 크고 연구합니다. 점점 상점이 있다면, 저는 전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음별이 인간이 적게 된 달아와 함께 지적인 것입니다. 네, 당연히 또 룬샷랑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TNB 한번 확인해 봐요. 진짜 혹시 뭐지 새로운 거 있어? 이거예요? 잘 지내요? 잘 지냈어요. 그럼 고마워. 넌 어때? 나 또한 좋아한다.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있어. 많이 체크하는 거예요? 디자인. 디자인 생각을 좀 많이 해. 벤크로이 항상 디자인을 좋아하잖아. 어떤 디자인을 좋아해? 네, 맞아요. 도일로어 항상 디자인 도이장. 도이장. 오래된 거? 빈티지? 오래된 거. 빈티지. 음... 빈티지. 도이장. 간단한. 아, 미니멀리즘. 도이장. 심플, 심플. 도이장. 간단한 거 좋아요. 도이장. 깨끗하고. 깨끗하고. 아, 깨끗하고. 간단한. 동지한. 간단한. 간단한. 간단한 것을 좋아해. 좋아요. 너는? 떼라. 떼야. 그래. 도이장. 깨끗하고. 고지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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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battles engage. 어떻게 얘기 pois. 고지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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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 native. Yamaha. Dagają. 고지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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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upshadow princess. Es이 안심이 proclaimed. 고지엥. 공지엥. благ洒 gu지엥. Do이. 너무 많네 음.. 가좋다 응응 어이 그래 로전 좋아해 보이 좋은 선택 좋아 보여 디자인이 보전적인 것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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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디자인라도 요즘 무슨 어떤 디자인으로 가능한 요즘 무슨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네 아 꼴 람바퀴 어 또이당 남라야 홍구와 민 내 방 방에 내 디자인 담랑 이라는 거 생각하고 있어 하고 침대 lead 보고 Dot tung 보고 밖으로 흑콘 그 적당 내 있다가 요소를 몇가지 넣어보려고 해. 빈티지. 빈티지 요소를 넣어보려고 해. 라이펑 아후아민. 호강 피커 모소유 소코지앤 바오도. 유도 그것은 들리는데 호 벨라 뭐 유한티비. 풍미르 몸 디자인이 될 거야. 또 이 몸에 알고 싶어 반코 소중 바퀴 무슨 마우샵 혹? 마우샵. 또는 마우 나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 무슨 마우 디자인? 마우샵. 간섭, 간섭. 그를 사용할 건 지 궁금해. 또이 당니아 베백 수중 뉴 통 마우 잔. 통 마우 잔. 뉴 통 마우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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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여기 색깔 나왔었는데. 네. 마우 잔. 지구 톤. 지구. 지구톤. 지구톤. 지구톤과 조금의 꽃무늬를 상호할까 해요. 지구톤. 원각. 지구톤. 꺼지 않게 되는. 위에. 위에? 네. 여기요. 아, 마오쟌. 지구톤.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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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땅. 흑색. 모르겠어요. 본반. 너는? 고주한 디자인? 책객. 디자인 설계. 너 어떤 디자인? 너의 책상. 너의 책상 위에는 어떤 디자인 설계가 있어? 네. 핸 다이 공 없어. 네. 하지만 또이다니 생각 중이야. 백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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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각. 구하면 내 각 방에다가 꾸미고 싶어. 도입목. 태현. 태현. 부연하다. 소지안. 태현. 동지안. 축하. 너의 책상 위에는 어떤 분들을 알 수 있을까?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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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가능한 색. 제. 어. 너희들 정말 건강이랄지? 건강 깨끗한 것 같아요 아 깨끗한 형태 요거는 내일 해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목돈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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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